일반인들은 제주도에만 해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한반도 해안가 마을에는 해녀들이 거의 다 존재하고 아직도 부산이라는 도시에 조그마한 어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또 해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그런 곳들을 소개도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보자 해녀 어머님들의 구슬록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녀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고 해녀문화를 소개를 하고 확산시켜주고 그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